평소 요리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준호 아빠? 저 정말 두려워하지 않죠. 신선한 우유로 우유, 과일, 젤리 한번 배워볼까요? 자, 먼저 우유부터 냄비에 부어주는데요. 진짜 우유가 풍기도 좋아서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신선한 우유라 더할 나이 없이 좋네요. 준호 아빠 요리가 뭔가 는 것 같아요. 늘었네요. 아빠만 당당하고 보는 사람들은 좀 불안했는데 편해요. 거기서 귤 까줘. 은호도 미션이 있네요. 은호 이제 당당하게 서브 셰프 자리에 앉았네요. 아, 집중하는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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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딸기 먹으면서 줄까? 딸기 먹으면서 줄까? 딸기 먹으면서 줄까? 아, 그러면 노동의 대가로 딸기는 받아야죠. 그렇죠. 딸기가 있어야 일을 하겠다. 딸기 줘! 딸기 줘! 진짜 밝아졌어. 입금 전후가 너무 달라요. 딸기! 진짜... 아니, 지금 보니까 귤 깔 때보다 오히려 먹을 때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어? 잠깐만. 딸기가 없어지는데? 아이고, 오물오물 다 먹었네. 딸기 줘! 딸기 줘! 딸기 줘! 나도 귤 좀 까줘! 딸기 줘! 아, 귤 좀 까줘! 은우가 말이 좀 트이니까 이제는 말데꾸를 하기 시작하네요. 이야... 재밌어? 네! 옛날에 네!만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 너 안 맞으시지? 잘한다! 잘했어. 네! 하... 기대된다, 은우야. 말하는 거. 딸이 줘. 나도 귤 좀 까줘. 창과 방패의 싸움 같아요. 귤 좀 까줘. 딸이 줘. 귤 까줘. 딸이 줘. 귤 줘. 딸이 줘. 딸이 줘. 딸이 줘. 헷갈렸어. 굴 좋아. 오늘 뭐 밤새일 각인데요, 지금? 딸이 줘. 귤 좋아. 딸이 줘. 아빠는 귤이 줘. 아시안게임 펜싱 금메달리스트와 금메달리스트 장남의 대결입니다. 나 좋아. 귤 좋아. 자존심 둘 다 강해요. 귤 좋아. 오늘 한테 끝날 거 같아요. 끝날 거 같아요. 은우야. 가빈이가 좋아, 딸기가 좋아? 가빈이가 좋아, 딸기가 좋아? 질문을 하네요, 아빠가. 가빈이가 좋아, 딸기가 좋아? 나 좋아. 딸기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잘못 말했어? 가빈이가 더 좋아? 아아. 잘못 말한 거야, 가빈아. 아아. 가빈아, 은우 마음 알지? 아아. 아아. 길 까죠, 빨리. 아아. 아아. 야, 아빠 너무하네. 아이, 아빤 못 이기죠, 아직. 귀엽고 아빠가 이겼습니다. 진짜 다 너하다, 아버님. 은우가 귤 까줘야지 아빠가 맛있는 과일 젤리 만들어 주지. 젤.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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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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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 어. 맛있다. 생각만 해도 맛있다. 그렇죠. 맛있다. 아직 안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하면 어떡해.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아빠가 빨리 까나, 은우가 빨리 까나 시합할래? 이야, 아빠가 또 대결을 제안하는데요. 어우, 너희 승부욕이. 이야, 이번엔 치면 안 돼. 이번에는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 아빠 대 은우 2차전. 귤 까기 시합, 켜쳐집니다. 이야, 아빠도 지금 집중했어요. 아빠도 은우라고 봐주지를 않네요. 이야, 정말. 은우 기대됩니다, 진짜. 은우 화이팅! 오, 눈치로 보고요. 진짜? 정말? 이겼어? 뭐야? 속임수도 쓰고, 뭐야. 견제 들어가고. 가빈이가 좋아, 딸이가 좋아. 받는 대로 대가 파주네요. 멘탈 공격. 다 깠다, 그러는 줄 알았잖아. 무슨 승부사야. 우와. 진짜 다 깠어. 어? 다 깠네. 이야, 2차전 은우의 승리입니다. 우와. 사이좋게 한 점씩 얻었네요. 은우가 깐 거 반이랑, 아빠가 깐 거 반이랑 합쳐서 넣을게, 은우야. 아빠, 귤 젤리로 만들어줄게. 이제 굳히는 거야, 젤리처럼. 딸이! 딸기로 알았어. 여기 조니코비 넣어. 은우가 넣어. 아무래도 또 은우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가 역시 또 빠질 수 없겠죠? 자, 옳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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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그만. 그만. 그렇지. 그렇게 은우가 만드는 거야, 그렇게. 두 번째 요리, 우유 생크림 케이크 준비하는 아빠인데요. 자. 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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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도 잘 세네요, 이제. 어, 그러니까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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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우, 너 아빠 도와주라!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딸기만 먹네? 또 체력 보충은 역시 또 딸기죠. 아니 딸기는 계속 먹어도 늘 새로운가 봐요 아 맛있죠 은우야 너 이제 그만 먹어 너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게 또 제철 과일이라 밑에 안 입 못 먹어요 아니 은우야 그리고 이따가 생크림 이거 만들 때 거기다가 딸기랑 과일 올려야 되는데 너가 다 먹으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 안 들려 설탕 젤라틴 우유에 설탕 젤라틴을 넣고 녹이는 우유를 더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냉장고에서 2시간 정도 굳혀야 된대요 야 야 야 야 이제 뭐 아주 촉촉이네요 잘해요 이제 자 케이크 한 번 만들어보자 이 케이크도 약간 트리 느낌으로 아빠 만들어줄게 정말요? 어떤 케이크가 완성될까? 딸기잼 달아리 빵 시트 사이사이의 생크림, 딸기잼, 딸기를 올려주면 되는데요 이건 뭐 우융 취향적이여 케이크가 될 것 같은데요 어? 트리? 이러면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이건 거의 백두산인데? 되게 순조로웠는데 아까? 닮았다 백두산 하하하하하하 어쩌었어 아우 어쩌었어 아우 어쩌었어 뭐야? 미안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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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후 위적 감각으로 한 번 해봐 자 운후가 망한 케이크 한 번 심폐소생술을 살려보시죠 하하하하 오 옳지 운후 하고 싶은 대로 한 번 해봐 생크림 바른 빵에 과일로 장식하면 완성인데요 하하하하 입이 완전 집중했어요 지금 운후 하고 싶은 대로 한 번 해봐 짠 오 운후 잘하는데 운후야 너가 아빠가 오늘 낫다 진짜 잘한다 네 아빠가 운후 따라해야겠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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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어 보여요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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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를 심었는데요 지금 그만 이런 것도 다 추억 아닙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산에서 딸기가 나을 거야 하하하하 아 근데 그래도 너무 즐거워 보이네요 네 진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놔 하나 더 놔 하나 이상해 자 하하하하 이걸 올리라니까 박아버리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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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귀여워 하하 걱정보다 그럴 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쁜데 하하하하 거기다 할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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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라인이 배라인이면 지금 기가 막히거든 아빠가 딱 보고 나 배꼽이 어디 있는 줄 알 거 같아 하하하하 아빠가 우리 배꼽 맞춰줬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오는 배꼽 있지 하하하하 여기 여기 오는 배꼽 있지 하하하하 여기 배꼽 여기 있지 하하하하 너무 귀여워 저 뒤라인은 하하하하 응 아빠 딱 맞췄지 여기 배꼽 있지 아빠 딱 맞췄지 여기 배꼽 있지 눈빛 봐. 아빠 겁났어, 지금. 엄마 눈빛 나왔어. 참아주면 좋겠다, 은우야. 정우도 왔네. 정우는 물 좋아하지? 정우는 물 좋아한다니까? 옳지, 옳지, 옳지.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이때 이렇게 목 튜브. 은우는 10개월 때 처음 시영장 발문했었을 때 웃어먹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8개월 정우인데 좋아할까요? 숨 쉬고 있어? 그렇지. 우리 정우 되게 용감하다, 울지도 않고. 정우는 혼자 자는 거야, 지금. 우리가 상관 안 해야 될 것 같아. 바로 움직여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이, 좋아, 기분 좋아. 그렇지. 기분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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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Fell. 오, 보보보 gonta, 간다, 간다. 어머머머머. 정우로 말할 것 같으면 남다른 하체 힘을 자랑했는데요. 점프력이 수준급이고요. 앗발을 닮아서 운동 신경이 최상이에요. 그러네요. 확실히 운동 DNA를 물려받았네요. 알겠죠, 알겠죠, 알겠죠. 그렇지, 정우야, 천천히 가봐, 이제. 물질 좀 좀 가봐, 가봐. 헤엄쳐서 가봐. 오, 간다, 간다. 물질, 물질, 물질. 시성 천재야. 정우생이 잘한다, 정우생이 잘한다. 그렇지? 형도 놀랐어요. 어머, 어머. 형이 마사지도 해줘. 오, 잘한다. 옳지. 아, 사랑 넘치는 물놀이네요. 왜, 재밌어?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좀 잃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운후가 또 노천탕에서 잘 있더라고요. 아우, 진짜. 협조해 주는 운후 덕에 아들과 온천 여행의 로망을 이뤘네요. 좀 더 크면 정말 대중보급하게 한번 같이 가볼 생각입니다. 잠들기 전에 남은 일정 또 있을까요? 여기 앉으세요. 느낌만 보자, 느낌만. 이거 진짜 딱 내가 손님 거야. 아빠 샀잖아, 아빠랑 오너라.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너 나중에 군대가면 있게 될 거야. 너도 이제 저러면 군대가겠지? 둘 중에 하나 어떤 거? 이거. 이거? 좋네요. 힙하다. 은혜 이거 사이즈 맛나면 보자. 어차피 내. 왜? 귀여워. 왜? 자야 되는데 갑자기. 뭐 입어보라고 하니까. 힙하라? 아빠 먼저 한번 입어볼게. 아빠는 패션쇼 하시네요. 뭘 입어도 이렇게 아빠가 태가 난다 이렇게 태가 나. 아빠 뭘 입어도 이렇게 태가 난, 은혜야. 깎아주세요. 먹고 있잖아. 은혜 오케이. 이거 입으면 딸기 깎아. 그거 갖고 딸기 깎아까지. 콜? 이거 봐라. 아빠 딸기 있지. 과연 넘어갈 것인가. 아빠 딸기 있지. 술 취. 이거 입으면 주지. 술 취. 이거 입으면 주지. 아빠가 치지 않아요. 이거 입어주세요. 나도 깎아가 먼저인데. 이거 입어주세요. 그러니까요,… 이거 입어주세요. 이거 입어주세요. 까주세요. 따이쥬. 아, 귤 좀 까주. 따이쥬. 귤 까주. 따이쥬. 까주. 네, 똑같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대결하거든요. 따이쥬. 이거 입어주세요. 아 아 아 아 이거 아 아 아 아 나도 싫어 이거 읽어주세요 자 일단 일보 후퇴 떡볶 가지고 이거 안 먹을 거야? 딸기를 포기할까? 이거 먹고 딸 먼저 이거 먹고 딸 먼저 엄청 길게 환장을 잊지 말아요 문장이 술술 나와 까까에 관련된 말이면 아주 능숙하게 잘하네요 까까에 맞춰 딸 주세요 이야 세상에 아직 여유가 있다 이거지? 그래 알았어 너 언제까지 여유 부리나 보자 그거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잠 못 자겠는데? 아빠 먹어야겠다 딸기 달라고 애교 부리는 거야 지금? 이거 입어줘 이거 입어줘 저런데 안주는 아빠가 진짜 대단하네요 이야 진짜 둘 다 고집이 세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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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 이거 하나 딸기 하나 오케이 오케이 아이는 아빠가 이럴 수가 없어 아휴 아니 그래 진짜 아빠가 이럴 수가 없어 아니 그래 진짜 아빠가 이럴 수가 없어 아빠가 이럴 수가 없다니까 깊은 한숨을 쓰면서 젖었어요 깔깔이 그렇지 바로 줄게 아빠가 바로 줄게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쟤 입었네요 입었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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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서봐 여기 딱 서봐 여기 딱 서봐 2024 깔깔이 패션쇼예요 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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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뽀뽀! 손뽀뽀 손뽀뽀! 이쁜 집! 빠져요! 아 이거 두꺼워 이쁜 집까지는 안 나. 자, 알았어요. 꽃밭침! 어이구 한방구 돌고! 배꼽 인사 마무리! 아 배꼽! 배꼽 손 인사 90도로! 90도로 손 인사 마지막 마지막! 옳지! 어머 어머 어머! 일단 밥 좀 먹자. 아 배고파. 우승아 열어줘. 일로그! 아이고! 아 귀여워. 저런 데서 먹으면 뭘 먹어도 맛있어 진짜. 꿀맛이에요 꿀맛. 피크닉 도시락.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사왔지? 이거 맛있겠는데? 정우 우와! 얘들아 수고했어 여보. 일단 밥 좀 먹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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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견됐어요 발견됐어요 나. 배고플 거예요 이제. 고생 많았어 자기 밥 찾아서 가네. 아 지난번에 밥. 백성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먹어서. 아 알았어 알았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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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줄게 자 또 줄게.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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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먹을 건데 너가. 오오오오오오. 아이고. 손도 안 들고 쪽쪽 쓱까지. 쪽쪽이 쪽. 쪽쪽이 아주 터프하게 내려놓네. 하하하하. 아우 오오오오오오. 이쁘게 있어 너무 이쁘게. 이쁘게 있어. 맛있어? 헉 정우야. 정우야. 진정해서 먹어. 조금만 진정해. 정우가 먹을 것 같아서 그냥 무조건이야. 정우가 먹을 것 같아서 그냥 무조건이야. 정우 다 먹었어? 입을 막아버리네, 다 먹어서. 정우는 끝이래, 은우야. 뭐해, 너 뭐해? 햄버거 봐. 햄버거? 햄버거 있어요? 뭐해, 너 뭐해? 뭐하는데? 은우야, 골고루 먹어야지. 왜 이렇게 먹어? 아, 햄버거 먹는구나. 아빠가 봐봐, 이렇게 먹는 거야. 형님 먹는 거야. 이렇게. 근데 확실한 김밥이네. 김이랑 김밖에 없네. 김이랑 밥밖에 없네. 와, 계란. 오, 계란 깔 줄 알았다. 아빠 머리 한 번 쳐볼래? 아빠 머리 한 번 쳐볼래? 야, 잠깐만, 잠깐만. 도발인데, 도발인데? 아, 안 칠 것 같아요. 그 동안 당했던 수복. 그래찌, 그래찌. 아니야, 착해. 아니야, 착해. 아니야, 착해. 아니야, 착해. 엄마 머리 한 번 해볼래? 엄마 머리 한 번 쳐볼래? 아빠한테는 안 하고, 형. 엄마한테는 안 하고. 잠깐만, 엄마한테는 안 하고. 엄마한테는 안 하고. 아빠한테는 안 하고, 형. 엄마한테는 안 하고, 형. 아이고, 야무지게 잘 까네. 저 고사리 손으로 이거 까고 있는데. 아유, 고사리 손으로 까네. 응, 너무 잘까네. 응, 너무 잘까네? 응, 응. 응, 응. 응, 응. 왜 울려, 나. 보통 넋는 척하지 않아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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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빠 머리를 쳐 자, 우무야 지금이야 그래 지금이야 아빠 머리를 쳐 어? 아? 세워드네 아! 아 왜 이렇게 해? 그래도 마음이 약해서 세기도 안 해 더 세게 쳐 한 번에 쳐야 돼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아빠 하나 까줄게 아빠 하나 까줄게 너 까지? 너 까지? 또 뺏어 먹을 거 봐 까준다니까 이제 못 믿는 거죠 아빠한테 안 주지 근데 내가 뺏어 먹을 거고 계란한테 안 줘 아빠 믿어봐 이제 안 뺏어 먹을게 아빠 하나 까줄게 누나 깔 거야? 네 아이고 가서 아빠 좀 까줄게 집중한다 집중한다 누르트지 못하고 있죠 여기 있다 자 해란 어디 갔어? 해란 어디 갔지 아빠? 했자 이제 마지막으로 왔어 아빠 너무 의미해 아오... 한 번은 그렇다 쳐도 자 우리 아빠 사실 거짓말 했어 자 한 입 먹어봐 어... 뭐 그렇죠? 이렇게 보이지도 않네, 진짜. 근육과요. 맛있어. 맛있어? 다행이다.